자 이번에는 자 여기가 using 이 아니라 used고 worth 가 아니라 worthy become 이 아니라 becoming 그 다음에 what이 아니라 how 그 다음에 s 붙이고 자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를 대신하는 건데 관계 대명사잖아 그 대명사라는 건 선행사를 대신한다는 뜻인데 everyone은 단수 취급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connect에다 s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how하고 what은 how는 뒤에가 완전해야 돼 what은 항상 불완전하지 communicate and interact 하면은 이게 일형식 자동사로 쓰인 거야 interact 상호작용하다 그러니까 의사소통하다 커뮤니케이션이랑 똑같은 의미인데 여기서는 이게 일형식 자동사여서 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how 그 다음에 자 여기는 a&b의 구조가 되면서 여기가 a&b야 자 그 다음에 그런데 end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야 generating 이게 a1 그 다음에 b1 그 다음에 b1 이 end가 여기에서는 end, then처럼 쓰이는 거야 then은 이렇게 접속사처럼 쓰일 때가 있어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becoming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전체 수식하는데 worth는 전체 수식을 못해 worth도 가치 있는 인데 전체 수식 명사 앞에서 꾸며 주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목적어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어 없으니까 이거는 타동사고 당연히 그것을 사용하다 말 되잖아 그지 근데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로 어헤어 vs.